안녕! 안녕! 호모는 궁금해! 호모는 궁금해! 크다! 뭐야 뭐야? 이건 뭐지? 엄청 크다! 우봐! 응? 어? 우봐! 우와! 우와! 이게 대체 뭐지? 쭉쭉 늘어나는데?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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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봐! 우봐! 이거 대체 뭐지? 우봐! 너무 커! 그만 그만! 어떡해! 미안해! 으악! 으악! 그걸로 뭐야! 이거! 왜 그래?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풍선이 터지고 말았네요 뭐든지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알았지 우바야?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아 풍선을 만났구나 풍선은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풍선은 아주 가벼워 풍선은 바람을 많이 넣을수록 커져 풍선은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넣으면 빵 터져버려 우와 꼬마야 정말 재밌었겠다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이건 뭐야? 신기하게 생겼네 안에 날개가 있네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거지? 자 움직여라 날개가 움직인다 바람이 보네 시원해 바람이 붙나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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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iculty willujemy 했다 놀러 노바야 네 ول바 놀 수 있어 노바야 놀아놔 स Seemsنت 바라봐 먹으라 드디어 멈췄어 날고 있어 아프 오바야 나 좀 봐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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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타고 날고 있어 재밌겠다 나도 할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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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아 선풍기를 만났구나 선풍기는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선풍기는 날개가 달려있어 선풍기는 날개가 달려있어 선풍기는 바람을 만들어 선풍기의 강한 바람은 물건을 날려버려 달달할 수 있어 우와 꼬모야 정말 재미있었겠다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뭐야 뭐야! 신기한 물건 발견! 이건 뭐지? 헛둔이 되게 많이 달려있어! 오미야! 아무거나 둘러봐! 오미야! 아무거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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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오빠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바야! 오바가 멈춰버렸어! 뭐야? 오바가 멈췄다고? 설마... 다른 걸 눌러볼까? 에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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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어? 오바? 우와! 못써! 끝내주는데! 오바? 오바바? 좋았어! 오바를 조종할 수 있다 이거지! 어? 어? 이 버튼은 뭐지? 이 버튼은 뭐지? 얍! 어? 오바? 어? 거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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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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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졌잖아! 으악! 다시 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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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라! 작아져라! 음? 오바! 오바바... 어? 오바바? 옳..오빠가 작아졌네! 어? ..오봐야! 너무 귀엽다! 하하하! 이건 무슨 버튼이지? 너무 웃기다 텔레비전보다 더 재밌는 우박 꼬무야 그만해 우박 고장 나겠다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아, 리모콘을 만났구나 리모콘은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리모콘은 우박을 조종하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조종할 수 있다 리모콘은 우박을 공중에 멈추게 한 것처럼 텔레비전의 화면을 멈출 수 있다 세상에, 너무 웃기다 리모콘은 우박이 바뀌는 것처럼 텔레비전의 채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우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안녕 안녕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안녕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멋지다 잘 따라해 뭐, 뭐야, 뭐야 어? 윽고, 네가 도망치겠다 흠, 하ㅏ, 어? 헹, 나갔다 Flag Chat Carter ل Ratabla 나 잡아봐라, 엄마가 술래야 신난다 뭐야 이거 발이 달라붙었어 똥또야, 뭐해? 비켜, 비켜 나도 달라붙었어 뭐하는 거야? 나도 나도 오지마 저리다 저리 왜 그래? 우바 안돼 우바 오지 말라니까 발이 발이 바뀌었어 우바 돌돌 말려있는 거 대체 뭐야 손바다 나왔는데 마지막 한 발 우와, 대추 성공 도대체 이게 뭐지? 몸에 막 달라붙었어 어? 아하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자, 자 자, 자 무너진 부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자, 짜잔 우와, 딸기를 붙였어 배달의 똥또야!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아, 접착 테이프를 만났구나! 접착 테이프는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접착 테이프는 달라붙는다 접착 테이프는 돌돌 말려있다 돌돌 말려있는 거 대체 뭐야? 자, 그러진 부분을 잘 맞춰서 접착 테이프는 물건을 비칠 수 있다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안녕! 이건 뭐야? 신기한 소리가 났어! 좋아, 맞는 리모컨으로 움직여볼까?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어! 으, 시끄러워! 멋지다! 작은 동굴이야! 좋았어, 다시 한 번! 아, 좋았어! 동굴이 망지를 빨아들이고 있어! 다 빨아들여라!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벽둥이 벽둥이 아따 아... 멈추러워 어떻게 된거지? 오빠야 어우 너무 나 stumbled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아 진공청소기를 만났구나 진공청소기는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진공청소기는 소리가 난다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였다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모아둔다 우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꼬무야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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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는 블럭이 여기 있네 좋았어 으아 꿈이야 어?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야 야 쇼쇼 쇼 쇼 쇼 얍 조심 조심 됐다 짜잔 드디어 또또의 성이 완성 오바야 조심 조심 얍 얍 와 엄청 크다 대단한데 워미 너 나가 여긴 내 성이란 말이야 응? 치.. 치사해 응 응 또또 아빠 왜 그래 어? 으어? 으어? 자.. equipment 그때 뱅이 inquaja 으악 으어어 으아 네 나 좀 꺼내줘 안 보여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아, 장난감 블럭을 만났구나 장난감 블럭은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장난감 블럭은 세모, 네모, 원뿔 등 다양한 모양이야 장난감 블럭으로 문이나 집, 멋진 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 장난감 블럭으로 만들어진 집은 쉽게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해 우와, 꼬무야, 정말 재밌었겠다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안녕 호모는 궁금해 예쁜 상자 발견 뭐가 틀었을까? 오빠 그럼 연다 하나, 둘, 셋 엥, 이게 뭐지? 뭐지? 동그랗게 생겼네 아하, 알았다 이건 바로 왕관이야 왕관?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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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이건 바로 벨트야 벨트라고? 어? 그런가? 어허 우바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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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바 헤덕이 됐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우바 아냐, 벨트야 왕관이라니까 어? 대체 뭘까? 어? 왕관 왕관 벨트야 우바바 어? 아하 으아, 아깝다 내 차례야 자, 던진다 이야 다 됐다 으아, 잘한다 꼬무야 꼬무야 반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반지는 손가락에 끼우는 장식품이야 이제 잘 알았지? 꼬무야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다 됐다 고맙습니다 야오, 응? 어? 얘들아 어디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꾸모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얘들아 오늘 만나볼 친구는 누굴까?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뭘까? 예쁜 장식들이 보여 아 이제 알겠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 케이크구나 오바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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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잘하고 있어 초콜릿 속에 빵이 있네 초콜릿 속에 빵이 있네 케이크는 무슨 맛일까? 아니야 케이크는 쓴맛이 아니야 케이크는 신맛이 아니야 달콤해 맞아 케이크는 달콤한 맛이야 짜잔 생일 선물이야 고마워 예쁘다 예쁘다 맛있는 냄새가 나 맛있는 냄새가 나 뭐지? 뭐지? 어? 이게 뭐야? 벌써 다 먹었네 어? 어? 오빠 과자다 맛있겠다 이런 어쩌지 너무 멀어 뭐지? 깊다 오빠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어떠지 맞아 맞아 아하 좋았어 좋았어 잘 봐 슝 날아간다 어? 날아간다고? 어떡해 오바야 뛰어 뛰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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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나처럼 건너와 오바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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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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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맛있는 과자 반가워 오빠 반가워 반가워 우신이다 오바 오바 오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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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생각을 못했네 오바 아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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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k 오바 오바 어어 아하 오바 indest 수소는 물건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 none 아냐 수저는 맛있는 음식을 떠먹을 수 있는 도구야 이제 잘 알았지? 호모야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